묘심? 묘심? 아니 묘심하면 아직 1도 뛰지 않을 시간인데 그 묘심 말고 진심은 없으세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? 그건 봤어 태어나고 처음 느껴보는 기분 해내고 싶은 게 생긴 지은 이들과 함께 해보고 싶어 열심히 해야 해 아니죠? 여기서는 다양한 소리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 둘이 연습하라는 말 못 들었어? 모든 자기 마음대로 날 따라해 모든 다 자기 마음대로 동을 받기 위한 노력일 뿐 이해할 수 없어 조금만 들을 힘이 더 가까워질 수 없어 서로를 알 수 있을 텐데 참 불어난 소리처럼 진심해 받았지 못하네 하루가 이렇게 하루가 날 따라해 이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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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면 가면 예상이 할 만족치 있는데 그렇지만 너무 엄격하여 가벼워 가벼워 어디 가벼워? 아까 우리 맞춰보던 거 다시 한 번 맞춰봅시다 날 따라해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기분 해보고 싶은 게 생긴 지금 끝까지 연주하고 싶어 기업보신 의상 띵 Shame 컴퓨 고맙습니다. 이 사람 또 어디 갔습니까? 정말 말 안 들어 정말 끈질겨 대체 너는 아직 자식이야 어때 좀 회부심지 말자 너 어디 가는 거야? 이제 없는 겁니까? 이러면 연습을 어떻게 해야 돼? 이게 진짜 시험인데 다시! 날 선 목소리 안 돼! 날카로운 말투 이대로 안 돼 이런 암하게 나라도 해야 해 조성은 뭐 뭐 뭐 둘이 먼저 소리를 맞춰보고 계시던가 너는 자기 마음대로 내 말대로 해 너도 다 자기 마음대로 오늘 밤에는 꼭 해내야 해 어울릴 수 없어 조금만 내가 양보하면 조금만 내가 양보하면 주여질 수는 없어요 모두가 변할 수 있을 거야 자꾸 모른다는 소리처럼 진심해 나 받지 못하네 아아 아아 이렇게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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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